해성이 빛나는 밤에 해성이 빛나는 밤에 DJ 신혜성입니다. 네 이번에 원스 어게인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2005년 5월에 첫 솔라 앨범을 발표했었는데요. 벌써 올해가 9주년을 맞이했고요. 내년이 되면 대망의 10주년을 맞이하는데 내년에 있을 10주년을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빛낼 수 있는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이번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달 한 곡씩 음원을 발표를 할 거고요. 그 곡들은 모두 기존에 제가 불렀었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형식의 제가 제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하는 형식의 그런 네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제가 혼자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곡을 다 이제 좀 특별한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을 해서 좀 더 원곡보다 좀 새로운 네 재미를 또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어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. 또 많은 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과연 제 노래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지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